1. 토마토 풋마른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병원균은 주로 병든 식물체에서 월동한다. 2. 식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핵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2. 바이로이드 3. 포도나무 새눈 무늬병균의 월동 형태는 2. 균사 4. 배추 물음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1. 세균 5. 세균의 변이 기작이 아닌 것은 4. 이핵현상 6. 보리에 발생하는 줄기녹병의 중간기준은 4. 매자나무 7.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하여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로 수간주사를 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물 10리터에 약재 200g을 정량한 후 잘 녹여 사용한다. 8. 식물병원균에 대한 기량균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4. 트라이코데르마 치아늄 9. 1970년에 미국에서 발생하여 옥수수 생산에 큰 피해를 준 식물병은 4. 개시무늬병 10. 배나무 검은 별무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배나무 인근에 향나무가 많은 경우 발병하기 쉽다. 12. 병에 걸린 식물의 단면을 잘라서 점액의 누출 여부로 진단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세균에 의한 병 12. 바이로이드에 의한 식물병의 주요 병증은 1. 위축 13. 그램음성 세균에 해당하는 것은 3. 겨흰인 마른 병균 14. 기주식물의 면역 또는 저항성 개선을 위해 약독 바이러스를 미리 감염시켜 식물체를 강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1. 교차 보호 15. 사과나무 뿌리 혹병의 주요 발생 원인은 1. 세균 감염 16. 초승달 모양의 대형 분생포자와 원 모양의 소형 분생포자를 형성하는 병원균은 3. 벼 키다리 병균 17. 벼 입진무늬 마른 병의 방제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만생종 품종을 재배한다 18. 바이러스로 인한 식물병의 생물학적 진단 방법은 3. 괴경 지표법 19. 바이러스로 인한 식물병의 증상 중 세포 조직의 괴사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2. 위축 20. 벼 도열 병균이 분비하는 독소는 2. 피리킬라린 21. 봄의 수목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충은 3. 닭취나방 22. 딱정 벌레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불완전 변태를 한다 23. 곤충의 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2. 배고모 바이러스 24. 성충과 유충이 모두 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4. 오리나무 잎벌레 25. 식도와 신경절에 의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관은 3. 더듬이 26. 애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중국으로부터 비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불가능하다 27. 벼룽이 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일반적으로 작물이 어린 시기에 피해가 많다 28.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정착한 해충이 아닌 것은 1. 벼밤나방 29. 곤충의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은 3. 말피기소관 30. 거미와 비교한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2. 배마디에는 세 쌍의 가리와 두 쌍의 날개가 있다 31. 곤충의 생식기관이 아닌 것은 1. 신문 32. 과변태를 하는 것은 1. 가래과 곤충 33. 톱밥같은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숲이 속의 갱도에 쌓아 놓아 피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해충은 3. 향나무 하늘소 34. 생육중인 마늘이 하엽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여 포기의 인경을 파내어 보았더니 구더기 같은 회백색의 유충이 발견되었다면 어느 해충의 피해인가 2. 고자리파리 35. 해충의 밀도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어느 경우에나 일반 평형 밀도보다 높다 36. 단위 생식이 가능한 것은 1. 밤나무, 뻘 37. 노린 제목의 형태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리의 발마디는 1에서 5개 구성되지만 대체로 5개 마디이다 38. 카이로몬에 의한 곤충의 행태로 오른 것은 2. 배추인 나방과 유채과 식물을 찾아 섭식 39. 유충이 열매 속으로 뚫고 들어가 가해하는 해충은 3. 복숭아 심식 나방 40. 식물체 내의 농약 성분을 흡수시킨 후 식물체의 지백을 빨아먹는 해충을 방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4. 침투성 살충제 41. 벼의 생육 중 냉해에 의한 출수가 가장 지연되는 생육단계는 2. 유수형 성기 42. 다음 중 작물의 주요 온도에서 최적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은 1. 고리 43. 질산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콩과 작물의 질소 고정에 필요한 무기 성분은 1. 몰리브덴 44. 작물의 내동성을 감소시키는 생리적 요인은 1. 전분 함량이 많다 45. 다음 중 감자의 흉연타파에 가장 유효한 것은 46. 군락의 수강태세가 좋아지고 밀식 적응성이 높은 콩의 초형으로 틀린 것은 1. 잎이 크고 두껍다 47. 다음 중 토양 일류 수분의 범위로 가장 오른 것은 4. 포장용 수량과 연구위조점 사이의 수분 48. 다음 중 티알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토양 함수량이 감소하면 티알률이 감소한다 49. 다음 중 재배종과 야생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재배종은 대립종자로 발전하였다 50. 다음 중 굴광현상의 가장 유효한 광은 3. 청색광 51. 다음 중 벼의 비료 3요소 흡수 비율로 가장 오른 것은 2. 질소오인산 2칼륨사 52. 다음 중 2년생 식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4. 무, 사탕무 53. 다음 주 에틸렌의 전구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2. 메티온인 54. 강산성이 되면 가급도가 감소되어 작물 생육에 불리한 원소는 3. 피 55. 다음 중 식물의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광색은 4. 적색 56. 저온 버널리제이션을 실시한 직후 고온 처리를 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상실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이추나 57. 다음 중 천연 지베렐린에 해당하는 것은 2. GA2 58. 다음 중 작물의 기원지가 지중해 연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4. 유체, 사탕무 59. 무기원소 결핍시 사탕무의 속서금병, 순무의 갈색 속서금병 등을 유발하는 원소는 4. 붕소 60. 다음 중 이량을 세우고 이량에 파종하는 방식은 1. 퓨리퓨파법 62. 다음 제형 중 주로 병해충 예방용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단위면적당 농약 투입량이 가장 적은 것은 1. 종자처리 수화제 62. 카복시아니라이드세 세균제로서 담자 긴류에 의한 병해에 효과가 뛰어난 약제는 4. 메프로니 63. 개지렁이에서 천연 살충 물질을 추출하여 농약으로 개발한 살충제는 2. 벤설탑 64. 식물체 내에서 베타 산화 여부로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은 3. 이사비디 65. 다음 살충제 중 유기인제가 아닌 것은 1. 테트라디폰 66. RHGX로 표시되는 유기수은제에서 X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CH3 67. 석회 보르도액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3. 구리제 68. 다음 살균제 중 유기유황제가 아닌 것은 3. 내와 소진 69. 어류에 대한 농약의 독성 및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착 70. 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화제보다 약효가 다소 낫다 71. 보리껏감부기병의 종자소독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4. 카복신제 72. 농약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적용해충의 범위가 넓고 비선택적이어야 한다 73. 사이토키닌계의 식물 호르몬제로서 콩나물의 생장촉진제로 가장 적합한 약제는 2. 유피에이 74. 비피원제 0.4kg으로 2% 분제를 만들려고 할 때 소요되는 증량제의 양은 3. 18.4kg 75. 농약의 검사 방법에서 접이산분제의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분산성 76. 농약은 종류별로 병뚜껑의 색깔을 달리하여 농민이 농약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살균제의 병뚜껑은 다음 중 어떤 색인가 1. 분홍색 77. 다음 중 생장조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 이사디 78. 농약 안전살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바람을 등지고 살포 79. 다음 중 농약제제의 품질 불량이 원인이 되는 약해가 아닌 것은 3. 섞어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약해 80. 다음 중 요소계 제초제는 1. 아파론 81. 뿌리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성 잡초에 해당하는 것은 3. 생이 가래 82. 작물과 비교한 잡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휴면성이 없어 연중 생장한다 83. 잡초의 예방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2. 재식 밀도 조절 84. 토양 환경과 잡초의 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질토는 중점토보다 발생심도가 얕다 85. 선택성 제초제가 아닌 것은 4. 글리포세이트 암모늄 입상수용제 86. 1년생 잡초와 비교한 단연생 잡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부분 종자로 번식한다 87. 작물의 수량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은 2. 집보 잡초와 시스리 작물 88. 벼와 잡초 간의 경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는 1. 출수기부터 수확기 89. 상호대립 억제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죽은 식물 조직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90. 쌍자엽 잡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 뿌리는 직근계이다 91. 광바라 잡초에 해당하는 것은 1. 강피, 발행이 92. 잡초의 생태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4. 잡초만을 골라먹는 생물 이용 93. 지면을 피복할 경우 잡초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주 야간의 온도차가 커져 잡초 종자에 발하수가 격감된다 94. 트리아진계 제초제의 주요 이행 특성은 3. 광합성 저해 95. 두 제초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나타나는 기량접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혼합의 효과가 활성이 높은 물질의 단독 처리의 효과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96. 작물 잡초 제초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97. 잡초 종자의 산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98. 유기제 초제와 비교한 무기제 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대사물의 독성이 낮다 99. 화본과 잡초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강피 나도 격풀 100. 논에서 잡초에 군락천의를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3. 동일한 제초제 연속 사용 10. 강피가 10. 강피가